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 입니다 네 오늘 6월 5일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 기술 입니다 네 우리 기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구요 이 주식 콜센터가 오늘 방송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릴 거에요 네 우리 주주님들 우리 기술 대형 전략 자료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관련된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원전 제어 시스템 1천억 공급 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구요 다음 이 자료는 무료니까 네 무료니까 꼭 신청해서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무료로만 우리 주주님께 드리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술 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 기술 네 오우 지금 현재 시간 10시 8분 10시 9분 입니다 네 지금 현재 10시 9분 우리의 우리 기술 지금 현재 2400원 네 이렇게 거래되고 있구요 지금 주가 올라가기 위해 야금야금 이렇게 상대 분위기를 나오고 있는 상태구요 전체적인 차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어 5월 29일 날 최고 2770원 네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241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소폭 내 상승 패턴에서 제 하락구가 나왔는데 지금 엘리언트 파동 같은 경우에 내 2단계 4 3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다시 바닥 부분에 다시 한번 다지고 나서 네 급등해 나가기 위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구요 지금 이렇게 상단에 좀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어 넌 불안 불안해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의 최소 목표 가격은 네 1만원 이구요 그 이상까지도 우리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 네 호재의 호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방문 예정이죠 네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에요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계 전기 공급망으로 인한 지금 smr 그 다음에 대형 원전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부족으로 인한 네 smr 수요 네 지금 우리 7월 달에 체코에서 네 원전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방문 예정이죠 네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에요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해 빠지고 있다고 해서 불안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세력 형님들 들어와져 있는 상태고 지금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기다리시면 되요 근데 뭐 주가 올랐다 빠졌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뭐 많이 불안불안해 하시긴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뭐 차트라던가 이런거는 바닥도 다지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안내해 드립니다 어 우리의 기술 우리 기술 우리 지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님들 좀 가장 많이 들어와져 있고 외국인들과 그 다음에 사모펀드 네 꾸준히 들어와져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요 개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거 요거 100% 다 개인은 아니고 여기 세력들도 개인으로 인한 네 세력들도 매집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기다리시면 되요 어쨌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 왜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6월 7일 내 금요일날 네 우리 뭐 보통 주 cb 내고 발행한 주식 나오죠 4 4 좀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내 발행 가액은 1370번 입니다 4 요 자 cb 발행 나오기 때문에 요거 축가 뭐 나온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나온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냥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뭐하는 회사인지 네 요거 관련해서 좀 살짝 네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가 다시 좀 띄워봐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기술 네 간략하게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기술 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 선정 이라고 대제 3년 연속 국가 국채 과제 선정 4 이만큼 smr 내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smr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이렇게 정보에서도 우리 기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가 올라가게 되져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ai 테마 급등 종목 요거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요 자료와 정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아 우리 기술 다음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나 라고 네 고민하지 마시고 요 ai 테마 급등 종목 요것도 선물로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 지금 여기 잡아야 될 종목 ai 관련 테마 관련된 종목들 네 요거 증권사 리포트랑 아 이 회사 종목 어떤 건지 요 간략하게 제가 자료 정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꼭 받아 가셔서 추가적으로 4 종목 잡으셔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4 0 1 0 3 1 7 8 7 0 6 번으로 근데 문자 1번 보내시면 되요 우리 기술 만원 가자 라는 의미에서 1번 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요 우리 기술 제가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1만원 간다 4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안내해 드릴 내용 좀 브리핑 해 드릴 겸 좀 영상이 길 수 있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은 자료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우리 기술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시면 내가 주식 콜센터 4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4 아 우리 주주님들 내 우리 기술 예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살짝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길 수 있지만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에요 네 오늘 smr 관련 주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 이냐 네 ai 데이터 센터 전력설비 1 원전 네 관련해서 우리 기술 네 ai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이어졌고 전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네 전력설비 호황 또 만들어졌다 ai 데이터 센터와 네 전력 소비량 전망 네 매년 전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용량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화력 발전이니 그 다음에 수자력이니 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격대비 성능은 smr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소형 원전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거에요 실제로 ai 상상하기 어려울 점 만큼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 네 그리고 앞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네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전력 사용량 수십만 가구 전력 사용량 만큼 됩니다 요 자료 제가 다 드릴 거에요 요거 지금 읽어 드리는 거 요거 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다 자료 준비해 놓은 거니까 어 우리 주주님들 요 자료 받아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크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에 관련된 자료 정보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에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의 개측 케어 설비 4 mm is 4 국내 유일 mm is 기업으로 전세계 4번째로 mm is 기술을 확보했다 라고 되죠 전세계 4개 4번째 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4 인도 4 우리나라 4 일본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술의 기술력은 전세계 넘버 포 다 라고 보시면 되요 요거 관련된 내용 이거 다 읽어드리면 엄청 길겠죠 sm ir이 뭐야 내 소형 모듈 원자로 에 소형 먼저 우리 혹시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만화 같은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건담 이라고 하시나요 건담 로보트 4 4 이 건담 만화를 보게 되면 로보트가 있어요 딱 로보트가 있으면 여기에서 배터리를 넣는 로보트가 있었고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 에 smr 4 사용하는 건담이 있어요 얘네는 싸우다 보면 뭐 레이저 를 쏘거나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달아요 에너지를 많이 먹어요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근데 싸운 도중에 예 로보트가 멈춰요 근데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라고 있어요 예 건담 최신형 모델인데 이 모델에는 원자력이 들어가요 smr 4 얘네는 뭐 레이저 빔 이든 뭐든 계속 쏘야 근데 얘랑 얘랑 싸움 맞짱을 떴는데 얘가 졌죠 얘는 쓰다가 배터리가 빨리 달아 버리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얘네는 원자력으로 계속 에너지가 무한으로 나오니까 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는 요만한 전개 요만한 원자력으로 해서 이만큼의 전기를 뽑아내고 있는데 얘는 배터리 이만한 배터리로 해서 쓸려고 하니까 는 나중에는 힘이 없다 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님들 소형 모듈 원자로의 smr 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 예고 좀 받아 가시구요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이따가 오후에 우리 기술 다시 브리핑 해 드릴 거 거든요 네 그때 좀 더 좋은 자료 제가 준비해서 올 테니까는 4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님들 내 소통 하실 수 있는 내 소통방 내 실시간 내 텔레방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구요 이 방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 주주 님들 이 실시간 소통방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정보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 님들이 주식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정보 부족이에요 정보 부족 우리가 세력들에 비해 정보가 느려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주 님들에게 제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네 우리 주주 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주식 콜센터에게 네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네 보내시면 되요 010-3172-8706 네 그 다음에 우리 주주 님들 네 주식 콜센터가 네 지금 1억 만들기 6개월 1억 만들기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는요 이것도 네 꼭 신청해서 6개월 1억 만들기 저랑 같이 해봐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네 꼭 눌러주세요 필수에요 네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네 010-3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1통 보내주시면 되요 저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님들에게 조금 빠르게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수익 앞으로의 테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수익을 보실 거다 라고 추천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꼭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그 다음에 저랑 같이 6개월 1억 만들기 같이 해봐요 우리 주주 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 님들 위해서 이렇게 카톡방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또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제가 방이 두 개에요 실시간 소통방 텔레방 카톡방 네 좀 이렇게 주식 완전 초보 하시는 분들은 텔레방 이거 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제가 텔레방 말고 카톡으로도 우리 주주 님들 초대해 드리고 관련된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료와 정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주 님도 오늘 6월 5일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식 콜센터 네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우리 기술 잘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좋아요